네 오늘도 한가지 제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얘기한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그 제품군 중에서 하나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품이 바세린에서 나온 유니레버 회사에서 나온 바세린 프로텍팅 젤리 코코아버터 향입니다. 코코아버터 실제로도 들어도 있고요. 코코아버터 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겨울이 되면 바세린을 몇 통씩 구매를 합니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저렴해요. 한 2천원 중반대 가격이고요. 100g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가격은 저렴한데 비해서 굉장히 100g이면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 오래 쓰고 활용도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서 달리기 할 때 특히나 좀 굉장히 유용하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뭐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저는 겨울에는 이 바세린 없이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바세린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피부에 마찰을 줄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마찰을 줄여줘서 찰과산 같은 상처를 좀 예방해 주고요. 그리고 피부의 막을 형성해서 외부의 자극을 또 줄이고 그렇게 해서 피부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한창 좀 살이 쪘을 때는요. 달리기를 하면 양쪽 허벅지가 서로 닿았어요. 이렇게 스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스치는 부분에 피부가 쓸리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쓸려도 약간 참고할 만한데요. 이게 달리기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후반부에는 진짜 이 피부 쓸리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달리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특히나 이제 땀이 어느 정도 나서 피부가 약간 젖어있는 상태. 피부가 젖어있는데 땀은 더 이상 안 나는 상태가 딱 되게 되면요. 그때 뭔가 쓸림이 굉장히 더 심합니다. 그 두 개가 스쳐 지나갈 때 약간의 저항이나 마찰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런 통증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다리를 벌리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달리게 되니까 또 자세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자세가 이상해지니까 달리기를 하고 나면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다리를 벌리고 하니까 여기 엉덩이 쪽 있는 이런 부분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관절이 좀 아픈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저는 원래 타이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때부터 타이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타이츠는 아무래도 그 사이에 섬유가 있으니까 이거에 어느 정도 마찰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고요. 아니면 타이츠도 굉장히 더운 여름에는 타이츠를 입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바세린을 충분히 도포를 하고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아졌어요. 굉장히. 지금은 다행히도 체중이 좀 제가 빠지면서 예전만큼 이렇게 허벅지 슬림 같은 것들은 이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바세린을 꼭 삽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름에도 바세린을 항상 썼거든요. 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겨울 달리기 할 때에는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고 달리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다이렉트로 저희 피부에 딱 닿아서 생기는 피부가 상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번들번들 거리니까 그게 싫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바세린을 제거하는 것이 또 상당히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름이니까요. 완전히 기름이거든요. 오일이니까 이걸 제거하는 것이 좀 귀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추워서 피부 상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르고요. 바세린을 바르지 않고 차가운 겨울에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면 코끝이라든지 아니면 광대뼈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뭔가 피부가 아픈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근육통 이런 느낌이랑 다르게 피부 겉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상해가지고 아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바세린을 이렇게 바르고 딱 달렸는데 그 바세린을 바르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안 추운 건 아니에요. 추위는 똑같이 느끼는데 그런 차갑고 건조한 피부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땀도 잘 안 나는 경우도 많고 피부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우니까 땀이 또 안 나요. 게다가 피부가 추위에 수축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상하게 되는데 바세린을 딱 바르니까 피부의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들을 좀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증발되면은 피부의 체온도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 이외에도 피부가 노출되는 곳에 바세린을 많이 발라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이라든지 발목 같은 부위에도 너무너무 추운 날은 좀 발라줬어요. 자 그리고 물집이 많이 잡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물집이 자주 잡히는 곳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서 마찰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달릴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5kg 정도까지는 꽤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을 발에다가 바를 때 보통 바르는 정도만 바르게 되면요. 양말이 그걸 흡수를 해버려서 효과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말이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넉넉하게 바세린을 발라줬을 때 발에 생기는 물집 같은 것들 많이 막아줬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코 안에 바세린을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 안이 마르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먼지가 심한 날은 코 안에 바른 바세린이 또 먼지를 추가로 흡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코 안이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발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발이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겨울에는 특히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럴 때는 주무시기 전에 발에다가 바세린을 바르시고 수면양말 같은 것들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세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간 다양한 바세린 제품들을 써봤는데 작년부터 제가 사용한 바세린 프로텍팅 젤리라는 제품이 그 제품이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점도랄까요? 달리기 할 때도 좋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런 바세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코코아 버터, 코코아 버터가 함유된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품 설명에도 이 코코아 버터가 겨울에 특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코코아 함유가 된 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체감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향이 있거나 향이 강한 거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리지널을 그냥 계속 쓰시면 되고 저는 이 코코아 버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따뜻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나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러닝 라디오에서도 짧게 이 프로텍팅 젤리 제품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쿠팡에 코코아 버터 향이 없었어요.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좀 대용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조금 비쌌거든요. 근데 쿠팡은 쿠팡 멤버십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작은 수량도 배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쿠팡을 주로 추천하는데 그때는 코코아 버터 향이 없었어요. 다 떨어졌나 봐요. 근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코코아 버터 향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저번에 안 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코코아 버터 향을 사기 위해서 근데 어제 들어왔길래 후다닥 100g짜리 용량이면은 딱 적당해요. 사이즈가 근데 그거를 10개 10개인가? 10개군요. 10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 100g, 100ml 한 통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는데요. 올 기업으로는 아마 2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근데 10개나 주문을 한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타임트런 때문입니다. 이번 타임트런에서는 근처에 계시는 저희 민트런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 싼 거에요. 싼 거긴 한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한 달 정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향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알로에 유저라고 해피런 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유니레버 바세린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약간 여름이나 다른 계절용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이 냄새 싫어하신 분들은 알로에 향을 좀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코코아버터 향은 진짜 푸근한 향이 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한 향이 나서 이걸 딱 발 같은 데 바르고 잘 때 잘 때도 약간 뭔가 아로마에 켜놓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향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는 향인데 물론 향은 다 취향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